드디어 경준날이야! 다들 움직여! 겁없는 녀석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자! 경준은 재밌자고 하는 거 잊지마! 제대로 재밌으려면 이겨야지! 우리가 언제 저본 적 있어? 이제 나한테 곧 질텐데 잘난 척 맘껏하셔 갑자기 왜 말을 안 듣는 거야! 이번엔 우리한테 미일렸네 몬스터 호텔 3 닥터드리틀 제작진 잭이 설매 경주에서 반칙을 한 것 같아! 프랭키! 날 놀래켜주러 오셨나? 다시 붙어서 실력을 가리자! 좋아! 눈은 저쪽이니까 알아서 나가 내 상대가 못돼 천재 소년 프랭키와 친구들의 신나는 데모 내가 이기면 그 아지트를 넘겨 아지트를 지키기 위한 스펙터클한 레이스가 펼쳐진다! 전쟁을 하자 이거지!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아지트를 지키자! 다 함께 달려볼까? 걱정하지마! 정정 단단하게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! 이틀 드림 어드벤처 슈퍼레이스 7월 다같이 씽씽!